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8일 적중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402회 시험이 목표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403회, 404회 계획이신 분들 있죠. 9월 4일과 9월 18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들어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적중특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더보기란 혹은 댓글을 확인하셔서 자료를 먼저 다운받으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22년도에 뉴트렌드로 변경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문법 총 26문항 중에 준동사, 당위성, 휴대생략 이 두 가지 유형의 개수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나머지는 동일해요. 시제 6문항, 가정법 총 합쳐서 6문항, 조동사랑 또 접속사, 접속부사, 가끔씩은 또 전치사도 등장하죠. 총 4문항으로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2문항이 등장하죠. 자 준동사의 동명사는 이전에도 3문항이 등장했는데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2문항이었다가 이제 3문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위성, 슈드생략이 기존의 3문항이었다면 지금은 2문항이 되어서 총 8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3, 3, 2의 구조로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3대3 그리고 2개 출제된다라는 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풀이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의 빈칸 자리는 동사의 자리고요. 여러분들 선택지를 보시면 요건 무조건 시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주변의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over the past four decades라는 키워드가 어 나는 얘 안 해왔는데 완료인 거 몰랐어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암기해 줄게요. over the past four decades니까 40년이라는 의미죠. 40년 동안이라는 의미로써 4 플러스 숫자 기간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완료의 단서고요. 그리고 시제적인 부분이 또 뒷부분의 단서가 있죠. has been reported 그 다음에 are warming up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아 두 변이 다 현재구나 현재 완료 진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바로 has been heating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 since then이 등장했어요. 얘도 완료의 단서인데 여러분 우리 앞 문제에서 현재 완료 진행이 정답이었죠. 그럼 얘는 과거 완료 진행령이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단서도 좀 봐볼게요. she blank 그 다음에 a finger yoga for nearly a year 완료의 단서가 또 있고요. until she severely injured 그렇죠. until 과거 동사와 완료의 시제, 완료의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have been learning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유형으로 갔더니 여러분 여기 주변을 보니까 will be 라는 키워드 외에는 시제적인 단서를 적용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쭉 여기를 보면 begin moving again after many years of inertia 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결국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will be ing로 오셨으면 뭐 바로 정답이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서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다? 소거법이다. 선택지에서 단순 시제 바로 소거하고요. 이미 나왔던 has been hoping은 소거하고요. 그런데 will have been hoping의 단서도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렇게 체크를 하시고 별표를 쳐주시면 돼요. will be ing든 will have been ing든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거라는 거 그걸 확신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단순하게 해석을 해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기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써 미래 진행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4번으로 갑니다. currently가 있기 때문에 C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are currently looking 이거는 주변의 구간 상관없이 바로 선택지만 보고도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시제의 현재 진행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currently 혹은 now라는 이런 부사가 are now looking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워서 선택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유형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by the time the third one airs 세 번째 거가 방영을 하자마자가 아니야. 조금 할 때 즈음에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은요. 주변의 단서를 보니까 by the time이 있습니다. by the time 뭐뭐할 즈음이죠. 세 번째 거가 airs 방영할 때 즈음이면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by the time 현재 동사니까 뒤에는 미래의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 미래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아까도 나왔었고 지금은 미래 완료 진행인지 미래 진행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two and a half years 라는 키워드와 for a new season 이라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오 요거는 기간적인 걸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적용을 해봐도요. 여러분들 best part of two and a half years for a new season 새로운 시즌을 위해서 지금 two and a half years 를 기다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will have been waiting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실전에서는 일반적으로 for plus 기간의 키워드가 정말 예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will have been ing 형태가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여기는 확실하게 will be hoping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6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헷갈렸던 거 바로 해결이 됐고요.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when was 그 다음에 과거동사니까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제 6문항이 쭉쭉쭉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나열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숨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표를 쳐주시면 나중에 구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나만의 뭔가 시그니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서 시제 나중에 검토해야지 라는 번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문제 너무 확실하게 풀었어 라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번 유형입니다. 관계사 유형이죠. 관계사 유형인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querns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이름일지 사물명사일지 그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앞뒤로 단서를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earliest gray males were hand-powered devices. Hand-powered device 장치라는 키워드죠. 그리고 얘가 뭐라고 불린다? querns라고 불린다. 사물명사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컴마도 있기 때문에 that 소가 who 소가 what 소가 which 바로 정답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컴마가 정답이 없다면 which나 that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gtf는 어떤 특징을 좋아하냐면 대절에는 바로 주격관계 대명사를 넣어줘서 동사를 바로 오게끔 맞는 문장에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which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넣고 완벽한 문장으로 넣어서 오답이 되게끔 설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8번이에요. 8번은 우리가 해석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조동사 문제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해석을 해볼게요. The most effective way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To feel more mentally 정신적으로 energetic 에너지틱하게끔 느껴지는 최선의 방법 아니면 효과적인 방법이 is to engage in aerobic activity 유산소 활동을 하는 거래요. At least 적어도 3 times a week for at least 30 minutes 적어도 일주일에 3번 그리고 30분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에너지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활동은요. include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포함할 것이다. 한글로 해석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소재에서 여러분들 영어에서는요. 포함할지도 모른다. 의 뉘앙스로 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will은요. 항상 등장하는 게 조어의 의지나 확실한 상황에서 혹은 어떠한 조건 확실한 조건이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또 미래의 단서가 너무 확실할 때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조동사는 그래서 어려워요. 한글로 해석해 봤을 때 이런 뉘앙스가 있을지 몰랐네 정도로 조동사는 조금 디테일적으로 상황적인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동사는 상황적인 단서 문장의 그 틀을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Running, Swimming, Fast, Walking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바로 Ma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올게요. Some animals use bold coloration. 자, 그러면 coloration이라고 해서 색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색상을 띄는데요.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명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채택하면 되는 투부정사 즉, 준동사의 유형이었어요. 준동사에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몇 문항 출제되고 있죠? 네, 세 문항입니다. 준동사의 출제 포인트 투부정사의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오더라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것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수동태의 경우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외의 상황에서는 우리 항상 뭐 언급하고 있죠? Be cut ing 뭐 하는 걸 포착되다 잡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BPP 투부정사 왜 이런 유형이 나왔냐면 사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수동태로 고치면서 이런 유형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BPP 투부정사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입니다. 3번은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 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태의 투부정사고요. 네 번째로는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 뭐뭐 학이 위해로 세석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의 순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B번이 되겠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부가 들어간 거 시제적 단서를 반영한 형태에는 오답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부정사만이 정답으로 출제될 테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10번 해석을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The sequal tree는요. Pump water 물을 끓어올릴 수 있어요. Pump 할 수 있어요. It's very top 매우 아주 꼭대기로 그래서 나무의 꼭대기까지 물을 끓어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죠. 해석적으로 뭐 막 할 수 있다를 제가 또 금방 해석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비번이 됩니다. 자연 재해 그 다음에 자연과 관련된 키워드 그 다음에 예방 의학 관련된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can, may 등이 매칭돼서 정답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might와 can 중에 헷갈렀는데 정답이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추측의 상황과 능력의 상황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세컬이라는 뭐 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번으로 오는 게 적절하겠죠. 자, 이제 11번입니다. 11번은 자, 여기에 접속부사 유형으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요약해서 연결하는 유형이죠. 그럼 여러분들 항상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요. 음, 첫 번째 문장을 짧게 요약하고 두 번째 문장을 짧게 요약해서 어떤 논리성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비타민은요. commonly added 참가됩니다. too many foods 많은 음식에 참가돼요. so as to 뭐 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예요? increase their nutritional value 그들의 영양적인 그런 value를 증가시키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비타민 음식에 추가된 두 번째로 갑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D는요. dairy and cereal products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시리얼에 추가가 된대요. 그럼 여기는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예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건 바로 B번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C번이랑 헷갈리셨나요? C번은 추가 설명이 등장하거든요. Besides Furthermore 그 다음에 Also 등의 의미들이 나온다면 추가 설명의 내용으로 비타민은 음식에 추가됩니다. 게다가 비타민은 물에도 추가가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개념이 등장해야 돼요. 구체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은 이러한 value가 있어요. 하면서 혹은 음식에 추가돼요 라는 의미였죠. 비타민이 음식에 추가되는데 이 음식을 구체적으로 A라는 음식과 B라는 음식으로 예시를 조금 디테일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시가 들어가면 됩니다. Besides는 추가 설명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나는 뭘 잘해요? 영어를 잘한다. 게다가 나는 축구도 잘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축구가 나왔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게 더 Besides의 특징이고요. For example은 나는 뭘 잘하냐면 난 과학을 잘하는데 특히 예시를 들자면 나는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물리학 Physics를 더 잘해 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A에 대한 구체 설명이라고 하면 여기에 구체 설명으로 물리라는 부분과 화학이라는 부분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For example이나 In fact 가 받는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12번 유형은요. 이렇게 If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정법 유형인데요. 여러분 12번 같은 유형에서 우리 실수하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If절의 빈칸인 그런 비율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절의 빈칸이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인지 아니면 Have, PP인지 Head, Have, PP인지를 고르는 유형의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f절의 빈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예를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실전에 실강을 할 때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우리는 Would, Could, Might, Have, PP만 너무 생각하다가 이걸 체크하시는 분은 봤거든요. 정답은 바로 Head, Noon C번이겠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자, 이제 13번입니다. 13번은 준동사 유형으로 Other 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Other 은 Ing를 취하는 그런 동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동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정답은 가장 간단한 Ing Have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Ing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4번 해석을 통해서 연결하는 접속 부사의 유형이죠.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요약을 하고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Unlike string and wind instruments 자, 현악기와 또 그 다음에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악기 와는 다르게 또 피아노라고 하는 거는요. Is able to play both the melody 멜로디 뿐만 아니라 또 accompanying harmony at the same time 동시에 반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반주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아노는 멜로디 그 다음에 반주 둘 다 가능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갈게요. It became favorite household instrument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한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좋아해졌다 라는 건 많이 사용한다 라고도 우리 패러프리징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볼게요. 피아노가 다른 악기들과 달리 멜로디도 연주할 수 있지만 나머지 반주 나머지 음까지 다 입혀가지고 음을 낼 수 있다라는 좋은 특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 많이들 피아노를 쳤습니다. 샀습니다. 구매했습니다. 등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건 for this reason이 되겠죠. 유사하게 similarly가 나오려면요. 비슷하게 다른 소재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악기 소재라면 또 다른 그런 카테고리의 특징들이 나와줘야 돼요.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nevertheless는 역접의 내용이죠. for example는 아까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A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 설명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멜로디 중에 어떤 튠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그 결과적으로 인기가 많아졌고 가족에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인데요. 15번에 It is prescribed that 주어 동사의 형태네요. Should 생략의 유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허위들은 다 외웠겠지만 Prescribe 라고 하는 동사는 새롭게 등장하는 동사였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선택지로 오시면 아주 쉽습니다. 선택지를 봤을 때 시진과 가정법인가 하다가 동사 원형이 보이네요. 그러면 문장 구조를 한 번 더 볼게요. It is prescribed 하고 대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Prescribe 처방이 되었어. Integrity Verification 이라고 하는 게 Regularly Conduct 행해져야 한다. 수동의 의미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요. 우리가 동사 원형으로 등장할 때 앞에 나시 붙여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BPP 형태로 B동사의 원형은 BD니까 이렇게 Be Conducted 가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지금 Should 생략 문제 하나 등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어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해석하다가 이 구간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부터 가볼까요? Most Most persuasive 가장 설득력 있으면서도 Tenent shares 엄격 하면서도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Family heads Successful Family heads 가족의 우두머리가 Became 아파트 리더 아파트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이 있어요. 뒤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다시피 부족의 리더가 된다라는 키워드고요. Those in authority 그런 권위적인 사람들은 were chosen 선택이 된다. 왜냐하면 They had personal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카리스마라고 하면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강력한 것만 떠오르시죠. 그런데 원래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끄는 매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 appeal 이라는 매력이 정답이 되겠죠. Obligation Objectives Fallacies 얘는 fallacy는 위조라는 의미고 obligation이라고 하는 건 의무라는 표현 Objectives는 목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7번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edible이라고 하는 어휘 아시나요? 필수 어휘로 식용의 혹은 먹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50가지 유형의 곡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다 먹을 수 있겠지만 몇 개만 인간에게 있어서 소화가 가능하다 라는 의미죠. 식용의 라는 의미로서 바로 사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consumable 이 되는데요. 여러분 consume 이라고 하는 키워드는요. 첫 번째로 소비하다 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nsumer 소비자가 되죠. 두 번째로는 먹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onsume 먹다 그래서 consumable 먹을 수 있는 edible 먹을 수 있는 이라는 키워드가 매칭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적중 특강 이렇게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많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 트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그런 질문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어 요즘 준동사 진짜 맞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중 특강 자료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시험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 후기 특강에서 만나요.